좀 늦었지? 오랜만에 뵙겠습니다, 최 의원님. 잘 지내셨죠? 의원님은 뭐 그 존댓말은 또 뭐야. 모르는 사이도 아니면서. 그렇다고 애들처럼 반말을 할 수는 없지? 그러게 말입니다. 이 사람은 여전히 여학생 감성이라. 두 사람이 메마른 건 아니고? 이렇게 같이 만나니까 너무 좋은데 사는 게 뭐 그렇게 바쁘다고. 이제 자주 좀 봐요, 우리. 나야 언제든 시간 낼 수 있지. 최 의원께서 항상 바쁘시니까. 봤죠? 다 당신 때문이잖아. 이 얘기가 또 그렇게 되나? 잠시만요. 네. 나 잠깐 통화 좀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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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니 뭐 이 잘생긴 청년 누구야 어디 길거리에서 보면 정말 못 알아보겠네 내가 알아보면 되죠 너 아빠는 안 보이냐 지금 당신이 중요해요 아무튼 질투는 제 말이요 뭐 먹지 이모 뭐 드실래요 글쎄 니가 골라줄래 우리 이모가 좋아하는게 뭐였더라 이모 시프도 좋아하세요 그럼